아 4 예 그 동의 운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후보영부터 상급자 회원까지 다양한 레벨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 전기 모임은 매주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부러 이거 한 거야 뭐 아대 아 이거 아대 내 깜빡 티비 주신 거 내 보호에 여러분들 아미르 시비 싱가포르 오실 때 많은 연락을 주시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때문에 싱가포르 오실 때마다 테니스 장비 가지고 오시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있을 겁니다 두번째 표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 이름은 제 고프렌드 줄리안 이게 스팅치 처음처럼 첫번째 게임은 너무 힘들게 쳤어요 오마이갓 내 서브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라세 때문이라고 보인다 excuse myself but 첫번째 게임은 뭐 있네 그치 두번째 게임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ccis의 송정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ccis의 침묵입니다 오늘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가볍게 뭐 입방울림 같은데로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oh i love the channel okay okay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oting usst subdivision 틈ал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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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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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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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